그래요? 아, 딸이 왜 이름내고? 아, 딸이 왜 이름내고? 이제 커서 그런거고, 어렸을때는 엄마가 똥을 막 그 멍하세서 숨는다 그러니깐 딸은 싫은데 엄마가 싫으니깐 네, 응원단 좀 보여줄래? 아, 진짜? 응원단 좀 보여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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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시연이가 하는 공연을 하는데 그, 그 거기에도 그들만 그 옛날에 그 판소리도 하고 트로트 가서도 한 아역 배우, 그랬던 그 배우 있거든? 응원단 좀 보여줄래? 걔도 그들만 코리아! 막내기! 코리아! 막내기! 어떻게 해야 돼? 두번째! 코리아! 이거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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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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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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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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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사진으로 찍혀면 안돼요. 사진으로! 이겨라! 이겨라! 이겨라!